자, 이번에는요.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내주시는 분. 배추도사 인사이티키 배종찬 민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워싱턴 배추도사입니까? 한미정상에 대한 얘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한 백신 반도체 성과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배추도사 배웅 소장과 함께 처음 짚어볼 여론은요. 청와대 인사 문제, 이것 때문에 여야가 대치를 계속했었고요. 또 이제 2라운드라고 하죠, 보니까. 오늘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 이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론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를 받아서 14일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인사청문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공감한다가 47.9%, 그의 약 48%. 공감하지 못한다가 45.5%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진영 간 대결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뭘 개선을 해. 후보자가 잘못됐잖아. 이게 더 문제지. 이런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진보청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좀 바꿔야 된다. 야당의 발목 잡기. 또 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 서로 인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개선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는 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지금은 후보자의 신상 털기가 강하다. 그러면 도덕성 검증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죠. 1차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꼭 문제되는 사안만 청문제도로 가져와서 근거를 토대로 추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지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정책 검증도 꼭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는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냥 보통 보면 장관 하루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 할 바에 오전에는 도덕 검증하고 그러니까요. 오후에는 정책 실력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잘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너무 호통치게 돼. 아니 후보자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화내는 목소리를 듣는 국민들도 과일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덕성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 사람의 후보자의 정책 검증 또 리더십도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좀 볼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특히 이게 무주택자, 집 없는 분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관련 여론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세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공급,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대출인데 공급은 공급 쇼크가 될 정도로 공급 많이 한다고 그랬고 세금은 지금 치열하게 당첨 간에 조율 중인데 중요한 건 대출입니다. 어떤 의견이 또 송영길 당대표가 제안하고 있냐면 아예 집을 10억이면 9억은 대출받고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니엘미터가 자체 조사로 1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허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좋다는 겁니다. 찬성이 52%로 절반을 넘겼고요. 반대는 41.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면?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과 중도층, 2030 세대의 여론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보니까 서울도 찬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또 중도층에서도 괜찮아, 이거 좋아. 또 젊은 세대들이 워낙 집 사기가 힘드니까. 그다음에 20대도 좋아요, 이건 괜찮은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30대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대는 이미 영거래에서 대출해서 이미 마용성에 집 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래? 우리 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와 20대의 생각은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책 현안만 놓고 보면 또 20, 30대의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보니까 제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90%를 대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다른 또 보완책을 좀 강구한 뒤에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급락하게 되면 이른바 깡통.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 좀 해보죠. 전당대회가 다음 달 11일이죠.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돌풍이 불고 있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논란 때문에 강연을 한다, 못한다, 최종전을 한다. 이것도 앞선 콘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치 플러스 아이돌, 정치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정치돌이요? 뭐감이 좀 이상하지만. 배추도사는 방송돌? 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도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대, 30대, 40대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회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른바 정치 플러스 아이돌, 정치돌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준석 20.4%. 나경원 전 의원회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죠. 15.5%. 주호영 의원 12.2%. 송파가비 지역구인 김웅 의원, 초선입니다. 8.4%. 그러니까 이준석, 김웅 두 사람이 상당히 약진하는 이런 결과. 사실 원외로만 따지고 보면 나경원 전 의원회 대표도 원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나경원 지금 앞서가는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10명 정도가 후보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10명이죠. 국민 전당대회가 그러면 이전에는 영남, 비영남. 예를 들면 원내대표는 누가 됐으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니까요. 영남 출신이니까. 비영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건 봐서는 그러면 그냥 신구대결. 신구대결이에요.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탤런트 신구는 아니고요. 신구대결인데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 사이에 설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신구대결이죠. 그래요. 검사대전이기도 하고요. 또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신구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대, 비영남대결이 아니라 라떼와 또 카카오라떼. 카카오라떼? 그러니까 신구대결인 거죠. 이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또 경쟁력 있는 당심을 좀 기대하니까 출사표를 던졌겠지만 민심만 놓고 보면 이준석 정치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김은혜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인인데 출마했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3.5%. 김은혜 바람은 언제 불지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연안 좀 보시죠. 공수처 수사 1호.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먼저 이게 간단히 어떤 사건인지.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특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볼 때 적법한 절차를 안 거쳤어요. 이거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혐의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가 공수처 1호 수사로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선택했는데. 이게 1호 수사가 맞아요?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어떻습니까? KSY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14일,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산상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사건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가 46.2%로 적절하다 25.4%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LH 불법 투기도 있고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 특별공급 파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왜 그런 게 1호 수사가 안 되고 이게 1호 수사가 됐어? 이런 의견이 이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좀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소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기소는 검찰이 또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이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거 소급 적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찬반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을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이전까지 보상해 주는 소급 적용에 대한 찬반은 물어봤더니 찬성이 34.7%. 반대가 더 높아요. 45.3%인데 반대가 왜 더 높으냐. 화이트 칼라도 그렇고 블루 칼라도 그렇고 우리는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공평성, 투명성 우리도 힘들어요 하는 의견이 적용돼서 소급 적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분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티케이 배정채한영도 소장이었습니다.